저희는 3,2,4,1! 우리의 첫 이리 부부생 분양 Yud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3,2,1! 안녕하세요, Yudhi! 안녕하세요, 저는 Yudhi! 안녕하세요, Yudhi!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고 싶었어요! 말 баг 오 minutes 고맙다! 3,2,1! Crowd of the homer teachings 고마워요 студ양 Pascal 그렇게 읽 descieron 와우! 그래서 그것을 딱 낳이 될 것입니다. 네, 들으시는 영화 속에서 나영이 케르색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나영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오랜 도시가 아닌 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 마을 지킴으로서 살아가는 나영이에게 볼링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면서 모든 삶이 뒤막히곤 해요. 근데 나영이의 그 변화하는 모습 과정이 돌핀에 정말 작고 소소하게 잘 담겨져 있는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힐링도 많이 돼서 전 참 돌핀이라는 영화가 저한테 그 시기에 따뜻하게 다가왔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작품인 작품인 것 같은 것 같은데 이 작품인의 작품인 것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인에서는 아주 좋고 그지나 그 파트너가 지켜보는 그 년까지 그는 다 GCSE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지킨로를 내민주에 대한 그 계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영상에서 같이hes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